안녕하세요. 딥링크 코리아의 겜돌이 펭귄입니다. 이번 시간에 플레이할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먼저 팀뷰어로 게임을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게임 플레이가 아예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실제 플레이에 비해 반응속도가 느리고 잘렉이 발생하는 것이 플레이상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반응속도가 생명인 게임에서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딥링크로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딥링크는 팀뷰어에 비해 훨씬 부드러운 체감을 제공했고 실제 PC에서 하는 플레이와 거의 동일한 부드러운 반응속도를 제공하였습니다. 게이머라면 누구라도 팀뷰어보다는 딥링크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게임 플레이 비교를 마지막으로 겜돌이 펭귄은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